오늘에 집중하자구요 오늘에 오늘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여기서 역량껏 상황껏 합시다 그렇죠? 뭐랄까요? 역량껏 상황껏 하느님 뜻을 구현합시다 동양에서 이걸 천명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뭔지 알죠? 양심이예요 양심성찰은 양심성찰을 왜 하느냐 어제는 전생 모릅니다 내일은 내 생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만 보고 살자구요 영화 아저씨인가 있죠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살자구요 오늘 잘 살면 내일은 당연히 좋을 거니까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천명 아버지 뜻과 함께 가야죠 아버지 뜻에 맞춰야죠 아버지 뜻 무시하고 가면 잘 살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성공으로 보여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영성이 개발되고 원불교식으로 진급합니다 레벨업 되는 거죠 큰 보살이 되고 그런 삶을 사자구요 영양초가 과유불급 지금 여기서 양심성찰 양심성찰은 자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성찰은 아버지 뜻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양심이니까 양심성찰은 왜 해야 돼요 하느님 뜻을 읽어내려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답을 찾으려고 지금 여기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아버지 뜻이 선명한 그거 그거 해야 아버지랑 내가 하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성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량 내 역량 내 상황 이 상황이 오늘이에요 지금 여기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서의 내 상황 내 역량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모르겠냐고요 내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황 아버지가 모르겠냐고요 하늘이 당연히 답을 알죠 하느님 뜻을 잘 읽고 하느님과 수작하는 겁니다 수작을 나쁜 의미로도 쓰니까 좋은 의미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하느님과 수작을 하자 하느님 뜻을 읽어내야 되는데 하느님은 이미 다 알아요 내 역량도 나보다도 잘 알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처한 상황도 나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할 수 없는 건 내가 찜찜 해봤자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버지 뜻이 자명하고 내가 분명히 할 만한 건데 안 한 거 있잖아요 못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자명한 것 중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양심 성찰하는 겁니다 자아 비판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자기 비판만 죽어라 해요 인위해지 가지고 따져 가지고 자기 막 혹독하게 비판하면 기분 좋은가요 그럼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또 다른 애고 노름이에요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똑같이 하고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내 역량과 상황을 다 감안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하시는 그거요 즉 할 만한 거겠죠 내가 지금 그냥 할 만한가요? 아니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좀 노력을 해야 할 만할 거예요 아마 용을 써야 할 만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 할 만하다고 판단은 그거 그걸 내가 안 했을 때 제일 찜찜합니다 그걸 하면 그렇게 자명합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못 할 거는 생각해봤자 찜찜하기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쉽게 한 거는 그건 자명하긴 하지만 내 최선이라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나로서 내 역량이 강화되려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최고 비방입니다 내 역량의 어떤 한계에서 좀 더 노력하는 정도까지 하면요 그거 내 역량 아니죠 할 만했던 거죠 노력하면 노력해서 할 만한 거예요 노력해서 할 만한 것까지 내가 해놓으면 힘이 강해져 있어요 내일은 더 큰 역량이 갖춰져 있어요 실력이 늘죠 그러면서 지금 내 역량에서 할 만한 거 그게 자명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더럽게 찜찜하겠죠 그걸 안 하면 할 만한데 안 하면 얼마나 찜찜할까요 모드에서 안 하면 덜 찜찜해요 찜찜하긴 한데 뭐 어쩔 거예요 ann answer 아 아 tak 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